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189쪽입니다 사실 지적보다는 등기가 사실 어려워요 등기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은 좀 꼼꼼히 보시고 등기는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안 된다면 그래도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별표 하라고 하는데 있죠 별표는 봐야 돼 별표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몇 번 봐야 돼 별표는 별표 하라는 거는 꼭 보셔야 돼 그것도 정말 시간이 없다면 그걸 해도 보고 갈란 얘기예요 그것도 한 번 아니면 안 돼 한 번 여러 번 한 다섯 번 이상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89페이지 16번 문제는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판결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고 하는 종류는 딱 형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이행판결이 있어요 이행판결 이행판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성판결이 있어요 대표적인 형성판결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물론 뭐예요 자, 물론 이 확인판결이 있어요 확인판결 이 판결이 세 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판결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좀 범위를 넓혀보면 이 판결이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판결이 세 군데가 세 군데가 자, 일단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이 있죠 이거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형성판결 중에서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대표 중에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땅은 두 개로 이미 나눠진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 판결이 있죠 단독 신청하는 판결 지금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일단 뭐예요 원칙은 이행 판결이에요 갑가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갑이 등기 안 해주면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계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에요 이게 원칙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판결 이건 단독 신청이 예외로 가능해요 예외로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판결이에요 이 보존등기 판결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다 포함된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자, 옳은 거 그랬는데 절대 어떠한 경우도 얘기했지만 패소한 의무자는 없다 절대 패소한 의무자는 등기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소한 의무자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이 없는 이행 판결이 가집행위부터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이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소송이 끝나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행 판결 플러스 뭐예요 자, 판결 확정 있죠 예, 확정 증명서 있죠 법원에서 발급받은 자, 뭐라고 이행 판결 이행 판결 플러스 이행 판결 이행 판결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자, 이 법원에서 이 소송은 끝났다 뭐예요 소송 끝났다 자, 판결 뭐예요 판결 확정 증명서 이걸 우리가 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예요 자,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확정 판결이라고 판결이 확정된 판결 갖고 등계하러 오는 것이지 아니, 1심에서 승소 갖고 와서 등계해달라고 2심에서 뭐예요 자, 또 피구가 승소해서 그 등기 말세달라고 말단 된 얘기예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집행 선거하면 안의 확정 판결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3번은 뭐예요 상대는 자, 세 가지 외로 그랬어요 뭐라고 첫 번째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예외가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가능하다 두 번째 승소한 권리자 문자만 한다 폐소한 문자는 안 된다 세 번째 계약을 맺으면 소멸시의 권리니까 자, 이 전능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채권 10차 10년의 그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6번에 3번이 답이에요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의 안 걸리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니 그 다음에 4번은 확정 판결에서 등기 말소 인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하여튼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전 등기 말소 할 때 저당권자 같은 이행 관계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승낙서를 제출해야 돼요 뭐예요 그거를 무조건 그 말소 등기가 공동이든 말소 등기를 판결 받고 단독으로 하든 여튼간에 뭐 할 때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판결에서 연계할 경우에 판결 주문에 자, 판결 주문 있죠 판결서 받았는데 주대문장 그 주문장에 등기 원인의 기자가 없다면 등기 인청들의 판결 송다리를 원인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이행 판결이 있죠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행 판결은 이행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은 이행 판결은 판결 판결 선거 날짜 있죠 갑은 늘한테 잊었는 길 이행하라 라고 뭐예요 땅땅땅 봉치죠 판사들이 그게 판결이 선거 날짜예요 근데 그 선거 날짜를 뭐예요 선거 날짜 선거 날짜 선거 갔다 끝나고 7일 이내에 뭐예요 어디 그 이심법원이나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7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판결 확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형성 판결은 말 그대로 형성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이니까 이 형성 판결에 자 뭐예요 주문에 뭐예요 등기 여럴이 주문이 안 써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자 판결 확정 날짜고 이행 판결은 뭐라고 판결 선거 날짜인데 그게 답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로 보세요 여튼 그래서 16번은 당연히 옳은 것은 뭐예요 3번이 옳다 자 그 다음에 17번도 별표하시고 190페지에 자 11번 별표하시고 그리고 권리자함 의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권리자함 의자의 단독 신청에 대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일단 틀린 건 뭐라 그랬는데 일단 기억해 보시면 딱 보세요 딱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마술을 공동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있으니까 재권 판결을 받 자 재권 판결이 있죠 권리를 재권 판결 판결 받았으니까 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권리를 제거하는 자 재권 판결 받고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 하면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니어는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수용에 의한 인기할 때 권리자는 목종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함 등기를 말소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자 수용 얘기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일단 수용의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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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게 되면 일단 공공사업을 해야 돼요 자 이 각종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권리들은 다 등기관이 뭐예요 지효권 빼놓고 있죠 지효권하고 상승등기 빼놓고 다 직권 말소하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한다는 거 없어요 수용은 항상 수용은 뭐라고 직권 말소예요 수용은 자 단독 촉탁등기 각종 권리는 자 수용은 지효권하고 자 상승등기 빼놓고는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렇지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니을이냐 미읍이냐 니을이냐 미읍이냐 자 뭐요 아니 니은이 들어가니까 디귿이 니을 자 3번하고 4번이니까 니을이냐 미읍이냐 니을 길죠 그래 미음이에요 미음 보면 되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해당 권리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니까 3번으로 가야 돼 3번으로 답이 3번이다 그래서 거기 자 니을번에 물론 너기 디귿번에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한다는 게 그것도 맞고 니을을 말초 등기 인청시 말초 등기 이해관계 3자가 승리하게 있을 경우에 그 3자명의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을 한다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만인 게 뭐예요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 이 갑에서 뭐예요 을로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죠 이전 등기가 됐죠 근데 이 갑하고 을하고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누가 이 갑에서 일로 이전 등기를 했고 을이 발빠르게 뭐였어요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갑이 뭐예요 이 을한테 불공정한 법률 행위 시가 7억짜리를 이 을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자 2억에 뭐예요 취득해갔다 억울하다 아니게요 그래서 갑이 주의의 도움을 받아갖고 을한테 가서 2억을 돌려주고 말사하자 싫다 어 그럼 뭐예요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등기 말사달라고 소송했어요 그래서 판결 받고 2등기 말사할 때 얘가 얘한테 도불려진 사람 얘가 이해관계냐 이 사람이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이 권리를 직권으로 말사한다는 얘기지 단독 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뭐 한다고 직권으로 말사하는 것이다 직권 말소다 단독 신청한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꼭 별표하시고 자 18번 별표합니다 191페이지 뭐에 의한 확정 판결에 의한 뭐에 의한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인청에 관해서 확정 판결이 그런 얘기죠 확정이라는 확정 증명서 소송이 끝나야 된다 아니게요 소송이 끝나지 않고 가져오면 등기관이 뭐예요 우왕장한다 아니게요 원구가 뭐예요 승소해서 소송차 뭐예요 이전 등기 해달라고 다음에 뭐예요 피고가 승소해서 뭐예요 그 등기 말사해달라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아니게요 확정된 거 가져오라 확정 증명서와 이행 판결 가져오라 이게 확정 판결 설명 중 뭐라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인청을 이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을 때는 단동인청할 수 있다 그랬고 자 2번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폐소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폐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 그랬으면 무조건 뭐예요 폐소한 의무자는 안 돼 폐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할 수 있다고 대의 무조건 나오면 그건 없다 그랬어요 딱 대의 나와서 없는 건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 폐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을 변론 종교를 사망했다면 상속이니 이건 수업시간에 안 했어요 왜 답으로 안 나오니까 상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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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갑을 병 손으로 소유건위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뭐예요 갑이 뭐라고 을과 병을 상대로 저 이 병자가 뭐라고 오타네 자 거기 보라자 안 들어갑니다 그치 그냥 병이에요 그냥 병 그냥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을 때 갑이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뭐예요 대의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무조건 뭐 하면 대의하면 있다 그래서 갑을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의 상태를 원인무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을 때는 기본적으로 갑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뭐부터 맨 끝에 지금 현재 소유권 병 있죠 그래 병의 등기를 말소 할 때는 누가 갑은 병하고 뭐예요 당연히 뭐가 계약 맺은 사람은 아니니까 누구를 대의해서 을을 대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고 당연한 얘기도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머릿속에 뭐가 나오면 대의하면 무조건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번에 뭐예요 등기 절차에 의행할 판결을 받았으면 아까 그랬죠 10년이 경과돼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 틀린 것은 절대 뭐예요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중요한 게 판결이 이게 나오면 딱 세 가지 뭐라고 딱 세 가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데 공유물 불안 판결 가능하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답으로 나왔지만 승소한 권리자 문자가 하는 거지 패스한 사람은 안 된다 세 번째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10년 채권 자 청구권은 10년이 소멸시회에 걸리니까 소멸시회에 안 걸리려면 뭐예요 이전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항상 답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답으로 등장하니까 판결 얘기 나오면 꼭 세 가지는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 문제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아까 앞에서 봤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등기 신청할 때는 허용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는 권리자 문자가 또는 대리인이 등기 신청해서 신청해야 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대본기초에 전환 3원 있죠 신청할 수 있고 맞고 거기 3번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법무사를 국가의 대리인으로 당연히 뭐예요 법무사시켜서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 가능해요 국가지방차는 다 가능해요 신청 대리 촉탁 다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접수 후에 등기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등기 신청이 적법하다면 그거 뭐예요 무효가 아니죠 유효다 그랬죠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과 법정대리 구별하는데 방문 신청할 때는 양자가 다 포함하지만 전자 신청은 누구만 하니 자 변호사 법문만 자격 대리인이 가능하죠 자 이해만 해주시고 넘깁니다 192페이지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누가 채권자 갑이 누가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의권에서 채무자 의를 대회에서 등기를 채용해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갑이 채권자 대의권에서 채무자 의를 대회에서 신청하는 거죠 갑이 신청하는 거죠 지금 을에게 등기 신청권은 없으며 갑은 대의를 신청할 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거기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채무자 누구를 의를 대회에서 신청할 경우에 관해서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을에게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의를... 아 신청권이 있으니까 대의 신청은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랬고 맞는 얘기예요 대의등기 신청할 때 을이 신청이다 을이 신청이 아니라 갑이 대의 신청하는 거니까 대의 신청할 때 을이 신청이 아니라 누가 갑이 신청하죠 이거 그래서 뭐는 빼야 돼? 니은 빼야 되고 대의등기 할 때 대의원이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의등기 할 때는 뭐예요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누가 갑이 을한테... 그러니까 을은 등기에서 집정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누가 해준 거야 지금 갑이 해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갑이 뭐예요 대의 신청한다니까 이렇게 1번 소유권부전기 갑에서 2번 2전기 을 앞으로 누가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권자 갑이 얘가 신청이니까 갑이 을이 신청이 아니라 니은의 을이 신청이 아니라 갑이 신청이이고 이 을에게 신청권 이 을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 신청권을 대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그게 누가 여기 을에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 주는 게 아니지 왜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세가 안 왔으니까 얘가 해준 거니까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완료 통지서 얘기하는 거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1번 문제는 그거예요 다음 중 필요적 계상 임의적 계상 나오는데 하여튼 자 뭐라고 신청서에 기재지 않은 사항은 뒤에 약정이나 특약이 써 있는 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특약과 약정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이 답이다 4번이 자 그래서 일단 특히 또 이제 뭐예요 절대 이 등기부에는 합의 지분을 안 쓰니까 합의 지분을 안 쓰니까 절대 어디에는 이 등기부에 안 쓰니까 신청서에는 뭘 쓰지 않아요 합의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93페이지 22번에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서명증 오른 거 그랬는데 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부기 등기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부 뭐라고 저당권부 자 질권 저당권도 채권 담보권 있죠 그래요 그 부기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2번 등기기록 등 다른 구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등기는 뭐예요 자 다른 구 같은 구는 순위번호입니다 다른 구는 접수번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서는 대표자와 권리자문자 된다 나도 문제가 계속 또 나온 거죠 지금 자 대표자는 뭐예요 대표자는 자 대리로만 등기 신청하고 그 비법인 명의 비법인 명의 비법인 명의 비법인 명의 그 비법인 김혜김씨가 의미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의뢰에게 매다 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상이신 병은 등기의문자로 해서 갑과 의뢰의 매매를 원인한 갑으로 더 이리 좋은 능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맞죠 자 이렇게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이게 포괄승계를 등기인 청해 갑과 의뢰의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111조 2항 있죠 뭐라고 매매계약 후에 갑과 의뢰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해는 어느 해는 갑을 죽여요 이 갑을 맨날 시험 문제 날 때 갑만 죽이지 않아요 어느 해는 을을 죽여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있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죽거나 얘가 죽거나 뭐예요 이게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갑이 죽으면 갑의 자식 병하고 누구하고 의라고 할 것이고 얘가 죽으면 얘 자식 정하고 이 갑하고 할 것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네 승계인청 공동인청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의뢰에게 매다 하고 이제 갑이 죽었죠 갑이 갑의 병이 뭐예요 병이 누가 하고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한 뭐예요 잊었는기를 얘네 둘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 등기부상의 뭐예요 1번 누가 지금 갑이 소유권자였는데 얘가 얘네 둘이 해서 누가 앞으로 잊었는기를 원인을 뭐로 해서 아버지가 이미 했지 않아 지금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등기해준다는 게 공동으로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5번 지문을 보세요 5번 지문 지금까지 쭉 문제 풀어봤지만 일단 5번이 5번이 틀렸다는 걸로 어떻게 아냐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거기 어디에 거기 두 번째 줄을 뒤에 뭐가 안았어 데이 나오잖아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 데이 하면 거기 없다라 있으니까 틀린 거야 뭐 하면 데이 나오면 있다라고 해야 돼 이해하셨지 그거라도 빨리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기본적으로 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이길 수 있지 데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라고 데이 나오면 있다니까 그래서 구분건물에 변경 등기할 때 자 구분건물은 여러 명의 소유권자니까 바쁘시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의해서 구분건물에 관련 등기를 대의를 할 수 있다니까 없다 아니라 뭐라고 있다야 있다 데이 있다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패소한 의무자는 데이 없어요 자 여기시면 자 24번을 별표해 주시고 등기원인증서의 거민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이 잘 좀 잘 요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거민제도는 작년에 12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고 등기필정부가 10년 만에 나왔고 올해 이제 뭐예요 올해 나온다면 지금 한 11년 11년 만에 인감 유명이 나오면 나올까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만 중요하지 않은데 어디 혹시라도 끼어들아가요 각종 권리에 끼어들아가니까 뭐에 관련됐으니까 이전 얘기 끼어들아가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24번은 별표해지고 거민에 관한 설명으로 온 거 그랬는데 일단 거민은 검사 받고 도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판교수에도 꼭 거민 받아야 돼요 어디 거민 받는다고 판교수에도 거민 꼭 받아야 돼요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무거 건물에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거민은 검사 받고 도장 받는데 계약에 의한 무슨 능계 할 때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얻는 게 할 때 거민 받아야 되고 자 만약에 판결에 의한 뭐예요 잊었는 게 거민 꼭 받아야 돼 개판소에는 거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판소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거민 제도는 거민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자 예컨대 예컨대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청주시에서 이 청주시에서 뭐예요 청주시에서 자 청주시 자 청주시에서 자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갑과 의리 있죠 매매계약을 체계됩니다 근데 이 의리란 사람이 취득세를 들리려고 다운 객사를 써요 그러니까 공식 지가보다 뭐예요 파장 뭐예요 위쪽에 있죠 공식부터 조금 위에 올려갖고 쓰니까 청국식 흥덕구에 있죠 흥덕구 이 구청에 이 구청에 가서 지적과 가서 뭐예요 이 계약서 가져가서 뭘 받았어요 이거 거민을 받으라 아니 거민 검사받고 도장받으라 이게 거미제도야 그렇게 실시를 해라는데 그래도 다운해서 또 쓰더라는 게 그래서 2006년 1월일부터는 만약에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뭐예요 원인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현재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자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이 등기 원인 증서가 있고 원인 증명 서면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방문 신청할 때는 종이로 내니까 등기 원인 증서 전자 신청할 때는 뭐예요 원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목적이 등기 목적이 있고 그러면 자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원인이 매매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요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니까 등기 목적이 그러면 어디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 들려갖고 뭘 받아가라는 게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는 게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 거래 신고필증 상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하나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래요 매매 목록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의리 뭐예요 자 매매계약을 맺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써도 돼요 잊는 게 아죠 여기다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야 된다 거민 제도가 기본 원칙이에요 거민 제도가 원칙이다 그래서 개판 소위는 거민 받는다 그러면 자 여기 이번에 무허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무허건물에 무허건물에 대해서 어? 무허건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무허건물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건 네가 무허건물에 빨리 뭐하고 대장 만들고 분연등기 마치고 이전등기 해달라는 얘기 거민 받아야 돼요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서죠 신탁해지 약정서 다 계약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그거죠 양도담보계약이라든가 자 명의신탁해지 약정 있죠 약정 신탁해지 약정서 계약이에요 자 가든기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가든기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2번이 답이에요 왜 무허건물 매매계약서 거민 받아야 되고 자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받아야 되고 해지 약정서도 계약이니까 가든기는 뭐예요 이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건 이전는 게 아니잖아 개판 소위 소위권 이전는 게 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는 토지거래허가서 토지허가구역은 뭐예요 거기 토지거래허가서도 구청에서 받고 거미도 어디서 받으니까 구청에서 받으니까 그건 예외다 자 2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 193페이지에 26번은 등기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수용은 뭐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인은 수용이 있고 원인 날짜는 수용식이에요 수용 뭐예요 수용 재결 날짜가 아니에요 수용식이에요 보상금을 다 주고 시용한 시기 자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민계약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뭐예요 협의 당연히 뭐라고 거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원인 용서를 제출할 때 협의 분할 일자가 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직면 서명이 처음부터 없을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매수인이 매각대임을 왔나 받날 격리의 목적물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척도할 경우에 원인 날짜는 뭐예요 매각대임은 왔나빌인데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보고자 이 문제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수용은 수용시기가 수용시기가 뭐예요 자 원인 날짜가 수용시기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보자고 얘기한 거니까 자 26번 문제는 1번만 정확히 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 뭐였어요 그 27번 문제가 작년 문제였는데 자 2001년 4인간의 토지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거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 계약이한 이전 등기니까 임의금융은 빼야 되고 진정명의 계약도 아니죠 그래서 이 공유무부는 합의 합의계 합의 디귿 니을 미음 디귿 니을 미음 몇 번이 5번이 계약이에요 5번이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28번은 안 해도 되고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해 주시고 뭐라고 등기필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 단독신청을 뭐예요 단독신청을 공부했어요 단독신청 공부해서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누가 누가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몇 시 시켰다 아예 뭐예요 남한테 신탁해놓지 이걸 한번 외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상속과 관련돼서 상속과 관련돼서 유증있죠 포괄유증이자 특정이요 유증 공동이요 사인증이요 공동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있죠 부동산 표시변경두기 이 표시변경두기는 단독이에요 아 노래가 직접갖고 부동산 표시변경 단독 그 다음에 부표 등표 등기명인에 자 수입권자가 등기명인이 어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에 살다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등기명인에 뭐예요 표시변경에 이거 단독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제출한 서면 중에 자 등기무자가 제출한 서면이 있어요 뭐가 제출한 서면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 서면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아까 그 사원청의 결의서는 일단 빼고 일단 뭐하고 등기표 정보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인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단독인청 이거는 공동이라고 했죠 이게 공동인청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변경이 있죠 자 저당권이나 그저당권의 채권에게 증액 감액 전세권의 전세금의 뭐예요 증액과 감액이 있죠 이게 권리변경 이게 공동 이게 공동인청이다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니까 자 이것들은 뭐예요 의무자가 존대한다고 해서 등기를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등기하니까 뭐예요 등기하니까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표 정보라는 건 공동 의무자가 내니까 공동일 때문에 다 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으로 할 때는 이걸 낼 필요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9번 문제 별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자 이게 20회 나오고 30회 나왔는데 등기표 정보에 관한 타당하지 않는 것도 하게 되면 유중은 공동이니까 여러분 유중은 뭐예요 돌아가셨는데 생각 안 돼요 유중은 항상 뭐라고 공동 신청해요 왜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언장 갖고 등기하러는 못 믿어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자식하고 같이 와야 된다니까 항상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지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런 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유중 내야 된다는 게 의무자가 있으니까 공동이니까 근데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고 자 3번에 소유권 유전기 신청하는 신청해서 등기표 정보를 통보하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 할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유전기를 신청해서 등기표 정보를 통지받을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권리자일 때 받아갖고 나중에 뭐예요 의무자가 될 때는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권리자가 판결을 단독할 때는 낼 필요 없고 관공서도 안 내도 되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30번의 등기표 정보에 틀린 거 이게 10년 만에 나왔는데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할 때는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죠 누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얘기죠 아 이게 지웠구나 자 아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죠 그래서 누가 갑이 뭐예요 등기를 해가라고 요가는 인수청권에 의해서 아까 채권자 대의에서 이번 잊었는 게 뭐예요 이 승소한 의무자가 해준 거예요 지금 누구 앞으로 채권자 대의에서 갑이 그러면 얘는 등기에서 출소 안 했으니까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야 이거 등기표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 얘한테 등기표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를 준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추면 원칙적으로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서 주는데 직접 출소한 사람한테 주는데 이렇게 본인이 안 오고 남이 해준 거는 등기표 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제서 그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할 때는 의무자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거기 3번이 답인데 절대 등기표 정보를 분실하면 재교부가 안 돼요 본인 직접 출소 계속 확인 조서 쓰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7만원 주고 뭐예요 가장 싸게 7만원 수도권에서는 7만원 주고 확인 정보 받던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부분 있죠 공중부분 딱 3개 증인석 증인석 3가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내야 돼 의무자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지 등기약에서 직권으로 보존된 게 했죠 이것도 뭐예요 직권으로 보존된 게 했으니까 그 보존된 게 명의자는 등기관이 직권해졌으니까 등기필 정보 안 주고 뭐예요 등기완료 통제를 한다 그 얘기 어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31번은 안 해도 되고요 어 그 32번에 예 인간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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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인간류명은 30 자 199페이지 인간류명이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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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